지금 아까부터 조절해서 조절해서 저러고 졸고 있어요 낚싯대를 흔들어줘도 그냥 보고만 있고 자게 하려고 그냥 아니 왜 저 자리에서 저러고 있냐고 편하게 가서 누워서 자지 아 진짜 아까 제가 또 부엌에 있을 때는 앞에 와서 저 자세로 앉아서 졸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또 봤어 아 자게 요거 잠깐 흔들어줘요 너무 어지럽긴 하지마 애 졸리니까 살살만 해줘요 귀찮은거야 또 어디로 갔어 가지 할미 밑으로 들어왔어 지금 할미 있는데도 아이고 또 갔어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가지 그렇죠 박스는 어제 제이님께서 보내주신 저기 소파 스크래처 그거 박스인데 가지가 어제도 거기 들어가서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치웠다가 아까 형아 가기 전에 또 갖다 놔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서 잘 놀더라구요 그래서 치웠다가 한번씩 이렇게 놔주려고 제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저기다 놨습니다 제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낚시 히터를 바꿨습니다 세어로 리필 리필 네 할미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공대 나온사람같이 아 진짜 공대 나온사람이야 내 옆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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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저렇게 누워서도 잘 놀까 아니 어떻게 졸다가 저래 얘는 잠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왜 금방 깨 얇게 자기 때문에 아니 그럼 누워서나 좀 자지 왜 앉아서 좋냐고 대신 거의 20시간을 자는거지 불편하게 잘 놀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아이고 잘했어 잘 노는데 뭐가 창피해 가지 아주 잘 했어 아 저거 숨었다가 나오려 그래 아이고 어머어머어머어머 지금 사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대단한 가지씨야 진짜 대단하네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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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 박스 밤에도 그냥 거실에다 놔둬야 되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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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뛰겠어 아이고 가지씨 가지 좀 한군데 있으면 안됩니까 또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어 가지 준비하고 있어 오 갔어 오 미끄러워 야 너 스키 타니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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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살이 안 쪘다니깐 아 뱃살이 안 쪘다니깐 아 칭을 찢었다고 말을 못하게 해 그게 아냐 애가 컸잖아 가위미의 전제적 권력이 살찐 걸 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라니까 가지 뱃살이 돼서 개니 그렇게 보이는 거야 가지 뱃살이 금기어가 돼가고 있어 아니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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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르면 저기서 더 마르면 쟤 안돼 가지야 넌 너무말라서 옷감이야 쟤 저기서 마르면은 진짜 아유 완전히 이 뭐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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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할비 오바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뻐 저보다 마르면 안 돼 그러면 미워 불쌍해 보이고 아이고 밉고 그래. 안 돼. 마른 것 보다는 살찐 게 나아. 근데 얘는 살도 안 쪘어. 지금 딱 보기 좋아. 아이고! 아이고. 같이 얼굴 잘 보여줬어. 아주 좋았어. 라이트 랩스. 다시 그러면 할비랑 누워서 놀아. 안녕. 마지막 빛나는 게 끝. 아이고. 박스? 아니야. 아이고. 졸리면서도. 아이고. 졸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겠고. 가지씨. 아이고. 아이고. 저 눈 어쩔 거야. 계속 안겨서. 가지야. 거기서라도 자. 한잠 자라. 가지야 안녕. 잘자. 자. 자.